그냥 웅이 씨에게 벌칙을 드리는 게 아니 얼굴을 긁고 싶은데 긁을 수가 없네 아니 이거는 영어 1분 동안 아 잠깐만 1분 동안 얼굴 고장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비 시작 아니 내가 얼굴 나오려고 연예인 왔는데 지금 제가 음성 면저도 해드려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가리기 힘드니까 가리기 힘들어요 이거 가만히 해 적당히 적당히 웅이 씨 가장 치명적이다에 빠지셨으면 솔직히 나 치명은 안 돼 넌 귀염이지? 아니 저 섹시 밀고 있는데 아니 넌 귀염이지 제가 검증을 해주셔야죠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 검증 못하면 벌칙이에요 그러면 치명적인 댄스를 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를 주시면 그러면 루저를 드리면 이걸 좀 치명적이게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렵다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어야 돼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 오우 하나는 치명적이지 아귀염이 안 맞는데 대윈 씨 잠시만요 아 대윈 씨가 저 되게 치명적이로 했는데 하지 마세요 누나 하지 마세요 대윈 씨 돼요? 대윈 씨 돼요? 만약에 저 되면 아예 전 제외 시켜주세요 그건 안 돼요 나 왜 하는 거야 한 명 벌칙 면제 벌칙 면제 시켜주세요 오케이 어 되게 치명적으로 했는데? 파이팅 파이팅 모르겠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나와서 아 아 아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나와서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우리 몇 세지? 우리 몇 세죠? 우리가 이게 전체 관람가여서요 저는 귀여운 스타일이네요 그냥 웅이 씨에게 벌칙을 드리는 게 그냥 웅이 씨에게 벌칙을 드리는 게 아 아니 얼굴에 긁고 싶은데 긁을 수가 없네 아니 이거는 1분 동안 잠깐만 1분 동안 얼굴 볼 때 입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비 시작 아니 내가 얼굴 나오려고 연애인 왔는데 제가 음성 변조도 해드려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가리기 힘드니까 가리기 힘들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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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지금 재고 있어서 재고 있어요 춤추다가 갑자기 뚫릴 수 있어요 갑자기 뚫려요 자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적응입니다 빨리 해버려 웃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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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연 씨 좋아요 도연 씨 춤 추정에 아 나 어떡한데 아직까지 모자이크예요? 아직까지 모자이크예요 세일 씨 너무 좋아요 이 부분 너무 좋다 장식 갑니다 도연 미션 에비네를 위해 하트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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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 씨 화살이 안 나갔어요 아 그렇지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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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팔을 못 구부리죠. 너무 좋아하시다가 한방운수도 스페이셔. 그러니까. 루티미션 갑니다. 팀 담당. 팀 담당. 오케이. 두 개 시간 빠졌고요. 이빙, 이빙. 감사드립니다. 셋이. 동선 미션. 잠시 모델. 잠시 모델. 호주 시작이야. 호주 시작이야. 셋이. 동선 미션. 양쪽도 번갈아가면서. 윙크 3회씩. 윙크 3회씩. 잠깐만요. 좀 이상한데요? 우진 씨 좀 이상한데요. 그냥 날팔이 들어간 사람 같은데요. 오케이. 가자. 빨리. 업그레이드 미션. 상체만. 상체만. 잘한다, 잘한다. 멋있다, 멋있다. 이게 멋있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쟤도. 멋있다. 자, 갈게요. 눈치 미션하세요. 손에 가장 많이 간다, 오케이. 손에 가장 많이 간다, 오케이. 손에 가장 많이 간다, 오케이. 제일 빠졌고요. 둘이 눈치 보고 있죠. 과연. 글쎄 뭐가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빠질 때 한번 봅시다. 자, 눈치 미션. 자, 눈치 미션. 자, 눈치 미션. 자, 눈치 미션. 멤버들 같았다. 멤버들 같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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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é Baslements 아! 아! 네,oute 아! 뱉이